10편 54편은 헤브론 남쪽에 숨어있는 다이슬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본시는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3절은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이고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7절은 구원이 이미 확실하게 성취된 것으로 생각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본절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이슬 쫓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구절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로 승화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3절입니다.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본절에서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미래를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다잇의 젊어서의 세상살이는 시련과 공경의 연속이었는데도 그런 속에서도 무사람처럼 다잇이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